음악 우는 2월 15일부터 17일에 홍콩에서 론진마스터즈가 시작됩니다. 론진마스터즈는 승마대회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회규모와 상금을 자랑하는 점핑대회로 그 중에서도 홍콩, 파리, 뉴욕 3개의 나라에서 5스타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 중에서도 홍콩에서 열리는 론진마스터즈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승마대회로서 세계 각국의 유명 선수들이 초청되어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 한국의 탑라이더 권만준 선수가 한국 최초로 5스타 그랑프리 경기에 초청을 받아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권만준 선수는 17년 오스트리아 린치에서 열린 FEI 네이션스컵 CSIO 4스타에서 3위로 입상, 승마올림픽이라 불리는 2018 세계선수권대회의 출전권을 확보하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월드챔피언십의 국가대표로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는 한국의 최상위 라이더이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유러피안 영스터컵에서 16년, 18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국의 탑라이더로서 론진스타 마스터즈 오브 홍콩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은 세계의 선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한국 말산업과 승마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등 좋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관계자들에 전했습니다. 승마 관련 영상은 홀스 오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